안녕하세요. 영경제의부대학의 정진아입니다. 이번에 동남아 대회를 하면서 서로 알게 돼서 정말 뜻깊습니다. 그리고 성공률에 잘 맞춰서 이렇게 세단시까지 갖게 돼서 정말 뜻깊게 생각하고요. 이렇게 한자리에 모여서 저희가 만날 수 있다는 게 뜻깊은 인연인 것 같습니다. 정말 감사합니다. 여러분 한자씩 먹으면서 즐거운 자리 하시고 명문클럽 권영성 총재님의 계시는 인주클럽에 재문을 맡고 있는 김윤아입니다. 상갑습니다. 근데 잘 푸가 안 들어와서 그냥 목소리 내 목소리 쌓였어. 그래서 좋아. 뭐였던간에 명문클럽에서 나와가지고 오늘 의전해서 열심히 하다가 나왔는데 한번밖에 못 가시오. 죄송합니다. 그래도 한다고 했어요. 다 아시는 분 다 아실 거야. 영어가 안 돼 하고 문화 못 부리지. 의회등안에 열심히 쓰니까 저를 위해서 박수 한 번 써주시면 안 될까? 감사합니다. 그 날 허리 많이 아팠어요. 그 저기 하여튼 열심히 하고요. 의전이 있으면 불러줘봐. 내가 의전이라고 하는데 나는 의전 한 번밖에 안 불렀어. 그래서 좀 불러봐. 나 좀. 우리 총재님이 저기 나 양복 맞추는 거 한 번밖에 안 입었으니까 자아들인해서 불러보시면 내가 그냥 빛나게 한 번 해보겠습니다. 하여튼 총재님 문장만 하셨고. 그 말씀이 책임지실 수 있어요? 아니 저는요. 좋은 말 아니에요. 앞으로. 그런데 저기. 전에도 나를 좋아하는 것 같은데 나도 좋아하니까. 나한테 좋아할 줄. 오케이. 계속 좋아할 줄. 보여주세요. 그런데 저기. 본인도 살살고 많이 오지 말고. 나도 저기. 내가 공업사, 영국사 하는 회장인지. 살고 싶다고 못 들을 때가 있어. 그러니까 잘 생각하지 말고. 알았습니다. 감사합니다. 반갑습니다. 반갑습니다.